인공지능 연구원 뭔데? 잡월드 어디 들어갔어? 데이터 레벨? 환영! 인공지능 연구원 채우는 거 봐 어떻게 학습자료를 만드는지 보여줄게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오예 다시 앞에서 그냥 갔어 맞아 여기 앞에서 들어가면 딱! 몸 온도가 바뀔 거야 라마? 맞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여기 캘리콘을 보이죠? 우리 친구들 계시고 돌아다니고 우리 신비로 가수 있죠? 근데?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드는데 이 무대를 위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게 편했나요? 이게 편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로고로 해볼게요 파란색 스티커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짠 이게 뭐지? 우와 지구하고 구성했던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안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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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구해드릴게요 우와 언니 나 나간다 밖으로 언니 어디 들어갔어? 저기 어떤 동물을 키우실래요? 난 배꼬가 예뻐 나 진짜 이량을 해야 되니까 응 이러면 똑같이 하지 말고 뽀송 뽀송 안 먹네? 먹었어 떡볶이 별풍 좋아 모르겠어요 방울 또 뭐하고 싶어 할방사라 오리 perfection 엄마 엄마 볼 양념 어 좀 공을 끝받았어? 공을 끝받았어? 엄마 저거 있대 나 진짜 재밌었어 엄마 1, 2, 3 내가 다 만든 옷을 보여줄게 어 알았어 아 색깔 좀 바꿀 수 있나? 나 아침에 가 가격 정하는 거? 응 대박 안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하고 상태로 갈게요 고마워 어디가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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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왼쪽 팔에 강아지 이렇게 끼고 이대로 앞으로 선생님한테 가볼게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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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oct daar 나중에 들어가 내가 혼자 가는 길 들어갔어 내가 코코아 너가 이름을 지은 거야? 응 25도래. 좋은 옷. 25도로 맞춰야 돼. 진짜 25만 해봐. 25. 블루라고 지어줘? 아 블루. 블루라고 돼. 주영이 와서 깔끔하게 tensions. 주영이는 hurt. Ord phrase를 드십시오. newest 그려주세요. 안 HARA Ultr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랑 똑같은 거 사야겠다. 아이스크림! 맛있어? 다 먹을 줄이야. 다 먹었잖아. 봄을 이제 한 개만 먹으면 돼. 어 진짜? 그럼 뭐가 당기는데? 언니를 몰라. 아니야 돈 줘. 돈 줘? 조이 줘? 맛있게 먹나? 맛있게 먹었다. 오늘 재미있었어? 어. 얼마큼 재미있었어? 이 건물만큼. 나는 우주 최상만큼. 우주 최상 크기만큼. 지구만큼. 우리 빨리 여기 들어가보자. 지구랑 태양 합치면 들어가보자. 나 여기 들어갈게. 어. 지금 몇 조이 있나 보자. 팽이랑 수추 하나씩 살 수 있네. 나 노란색이야. 나 노란색이야. 나 노란색이야. 나 노란색이야. 나 노란색이야. 야오리 카페 좋은 Kunismo. 홈런색이야. 왜 인격이 빠진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